안녕하세요 주성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저는 좋은 작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작품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보스트로 우리 브랜드 모델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저의 모델로서 활동하는 활력상 지켜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스트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텐데 저희 작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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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